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주요 캠핑장 100곳을 조사한 결과 캠핑장 대다수가 부당한 관행을 강요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조사 대상 오토 캠핑장의 87%는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1박 예약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또 캠핑장의 34%는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거래 조건 개선을 권고하고 공정위는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.